하나님,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모든 어린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. 건강하고 성장하여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. 삶의 첫 시작,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참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 아이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.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어른이 되겠습니다.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어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믿음의 본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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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